내가 사랑해도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? 여기 곁에 있던 그때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은 시간들 다시 살아야 하는 내게 계속 다가가도 더 멀어진 그댈 아실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다시 한 번 알아줄 수 있나요? 그댈 더 밀려가던 난 그 마지막까지 날 보줘었나요?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하지 않나요? 그땐 보내줘야 정말 수령이 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